전에는 다 이렇게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해놔 버려요 정직하게나 오픈 그렇죠 다시 오른발이 조금 더 들어와야겠죠 앞으로 그렇지 굿샷 다시 왼발 오른발 스윙 그렇죠 지금 스텝 어떤 것 같아요?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다시 스텝만 해볼까요? 스윙 그렇죠 오른발을 이렇게 잡지 말고 살짝 틀어줘요 그렇죠 살짝 틀어서 뒤꿈치 들고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뛰어가서 오픈 안으로 다시 뒷꿈치가 다 붙어있어 지금 들려 있어야 돼요 뒷꿈치 붙어있죠 다시 뒷꿈치 들어야 돼요 땅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야 브레이크를 딱 밟고 가는 건데 지금 뒤꿈치가 붙어있잖아요 다 스탑 스탑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잘했어요 푸트샷 다시 땅 그렇지 다시 나이스 땅 그렇지 오 좋아요 둘 오픈 딱 근데 오픈 때는 그냥 붙여도 돼 치고 나서만 떼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뒤꿈치 들려 그러죠 네 그렇지 갈 때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치고 나서 그렇지 그때 그 때 찍어야지 가잖아요 지금처럼 빨리 간단 말이에요 리커버리가 찍어야지 가잖아요 지금처럼 빨리 간단 말이에요 리커버리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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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그래서 끼익 소리 나잖아요 테니스톤을 보면 끼익 땅 찍을 때 안쪽으로 딱 찍어주는 거예요 발가락 안쪽만 자 준비해고 오픈 스탑 그렇지 잘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틀려져야 돼 다리가 지금 전에는 다 이렇게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해 놔버려요 살짝이라도 틀어야지 내가 바로 가죠 차고 가지 지금 제가 이거 등으로 가면 좀 그런 거 같은데 라스트 걸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준비 라스트 4개 고 크로스 사이드 하나 둘 그렇죠 크로스 사이드 이거 간결하게 바로 돼야 돼 하나 둘 크로스 사이드 그렇지 푸쉬한 하나 둘 땅 그렇죠 나이스 돌아친 다음에 가는 스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다음 보세요 안녕하세요 츄 다리 k вы David